조금 리듬있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에 좀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 돼요 오케이 이거 봤어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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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임지원 많은 받으신다고 이사장님 잘하시네 그러네요 이사장님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김희 작가 김희 작가가 퍼팅을 한번 해봐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김희 작가 나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김희 작가 이거 한번 쳐봐요 아 보는구나 어디서 본 건 있어 아 어디서 본 건 있어요 라인은 S라인이 최고라 그러는데 라인은 S라인이 최고죠 자 김희 작가 이렇게 오래오른 애들 치고 넣는 사람이 없어요 아 김희 작가 아 여구로 따지 마라 그러는데 비주얼은 박슬이래 하하하하 아 박 프로님 자 우리 김희 작가 자 자 어이 어이 좋아 그래요 이게 또 뭐야 자 갑니다 과연 아 아 이거 봐 이게 이렇게 글이가 많이 나죠? 어떻게 됩니까? 하하하하 김희 작가 배워봐요 한번 배워가지고 이게 힘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? 이 백스윈 크기와 가는 이 강약 조절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제 갈 때는 천천히 갔다가 갑자기 확 이렇게 때려버리면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거를 리드로만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힘이 좋으네 자 이제 그게 또 간다 또 뒤로 가네 응 그래 이렇게 나야 잘 온 거예요 이제 이대로 한번 이제 하하하하 자 보내봐요 스윙으로 됐다 야 됐다 야 야 야 야 야 야 오케 오케 아 별로 야 어디 글렸어 어디글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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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기 작가